잠깐 시간 될까? 만날 수 있을까?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줄래 그럼 나게 미살래?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? 보다 망가져도 돼 진짜 해 안 하는 괜찮아 맘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